세트 Festival 좋고 타는 Asia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난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날씨야 잠시만 저 acht 보여주세요 장난 아니죠 오늘 제가 원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 오토바이 타는 섹시한 옷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거든요. 근데 중간에 너무 더워서 옷 꺼내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얼굴 다 탄 거 같아요. 하이바가 그 다혜님 머리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? 햄빛이 날아갈 거 같아요. 와 저 땀 봐봐요. 와 대박 여기 땀 났어요. 진짜 이 정도로 더워요. 어떡해요? 근데 오늘 햇빛 되게 센 편이라 이렇게 이중으로 저는 할 거예요. 언제 가요? 지금요. 난 한아버女생 리도회 라이타이 인연도 진상越來越타이 하이바가 왕여 부족고 지몰로 차상으로 인생 모양 요새는 핀다핑당 상상 제시인팬 상상 시기 참고 기차 서베이도 버튼 근데 제가 벌써 이렇게 접근을 다 한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. 서울 오토바이 탈때만 해도 대만 도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댓글로 팬분들이 대만 도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좋다 이런 팁도 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. 원래는 오토바이 타면서 말도 아예 못했거든요. 멀티가 안 돼가지고 오토바이 사면 딱 오토바이 집중에서 이렇게만 타고 한 마일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면서 탈 수 있어. 제가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. 와 오늘 여기 되게 이쁘다. 흠흠흠흠 흠흠흠 거의 다 왔어요? 네 1분. 진짜 1분. 무거파인 워싱하니 어때요? 저? 멋있어요. 진짜? 네. 썼을 때 느낌은 안 불편하고 이게 확실히 딱 안정감 있긴 해. 이거는 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겠는데? 제가 한번 가리겨도 될까요? 아무 느낌 없는데 좀 기분은 나쁘다. 저희가 산 거는요 오늘 이 박스. 핸드폰 거치대. 장갑. 새로운 헬멧. 저거 또 수. 또 샷채. 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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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총에서 2만 8,090원. 한국 돈으로 치면 다 하면 117만 원 정도?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? 이 정도 투자면 할만해.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했으니까 알라무복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라이더 형님들이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안전한 라이딩 무사 복귀. 멋있죠? 알라무복. 알라무복이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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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.